나 하나 도전해보고 싶은 거 있어? 나 혼자서 보스 한번 깨볼게 과연 혼자, 혼자서 깰 수 있을까? 도로시 게임즈 일단 이즈모드니까 시간은 많지 파메르로 못 깨면 바보 아 왜 또 바보라 그래 아 정말 못 깰 수도 있지 게임 못 할 수도 있지 어 벌써 좀 가겠는데? 야 뒤에서, 뒤에서 뭐냐 뒤에서 뭐야? 뒤에서 뭐 와 지능적이네 진짜 좀비 거의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햄 양상추 것 같았어 내가 빵과 빵 사이에 소시지 네 여러분들 지금 저는 이 야심한 시각에 혼자 좀비고에 찾아왔습니다 이곳엔 저밖에 없다고요 여러분들 응원해주세요 로시님 1라운드는 돌진만 하셔도 돼요 내 사전에 돌진이란 없어 하나라도 꼼꼼하게 좀비들을 없앨 생각입니다 아 안되는데? 안되는데? 또 샌드위치 또? 야 샌드위치 될 뻔했다 어느새 저는 매점에 들어왔습니다 이 매점 원래는 간식을 사먹는 곳이라곤 하지만 학생들이 먹고 있는 곳이 뭔가 왠지 수상합니다 정말 수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기자 D입니다 아 봉투 봉투 아 봉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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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왜 이러지? 와 봉투 아 봉투 봉투 잠깐만 가세요 봉투 가세요 봉투 오케이 자 나이스 아 제조시설을 파기하고 이제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갑니다 요시 로시님 깨뜻말 뜻해요 아 그게 무슨 소리야 어 깰거라고 해줘야지 빈말이라도 시간은 7분이니까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자 건드리고 소녀들을 깨웁니다 근데 가스가 가스가 없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 저기있다 저기있다 열쇠 할 수 있겠어 냠냠 이제 교장실로 가서 교장선생님을 만날 수가 있겠군요 제발 깨자 한번만 한번만 깨자 아직도 살아있는 학생이 있다니 대단한걸요 아니 도로시 니가 어떡해 이거 가스 없으면 큰일 나는데 와 와 피해야 돼 피해야 돼 여러분들 내가 잘할 수 있게 좀 도와줘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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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 교장선생님 너무 가까워 너무 가까워 너무 가깝다 너무 가까워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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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교장선생님 제발 제발 미쳤어 오마이갓 쏠플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산 넘어 산 여보 여보 지금 적각 꼬맹이 도로시한테 죽은거에요 아니야 쟨 꼬맹이가 아니야 쟨 도대지라고 죽어봐요 도대지 그리고 에피소드 2가 도로시를 기다리고 있다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